으으으으으으 으으으으응 으으으으으으으으으 liv. 봤죠? 위로해주는거? 봤어요? 자기 옆구리 굽는가네. 하지 하시니? 진짜? 보구아! 정말 잘하네요 아 minut Marine 사실 그만두세요 이거는 주인분의 연기력의 문제인거 같은데 일어나세요 보구아! 보구아! 어? 봤어요. 누워있는 형아를 봤는데? 아니, 일가 없습니다. 우리 기복이의 견주는 문별 씨인 걸로. 아, 이게 정말 별거 아닌데 정말 상처받거든요. 인터넷에 있는 강아지들은 강아지 아닌 거 아니에요? 이게 된다고? 제가 해볼까요? 해봐, 해봐요. 기복이가 하면... 어? 들었어요! 자, 위로해주나요? 기복아, 기복아! 설마, 기복아! 어, 위로해줘! 저게 위로져! 어떡해! 어머, 건강이도 왔어. 아, 이게 내가 웃는 게 웃는 게 아니야. 또 이거네요. 계속 울어봐요. 누군가, 아! 누군가, 아! 기복이 간다! 기복이 간다! 어떡해. 사랑이냐, 의리냐, 기복아! 기복이는! 사랑이냐, 의리냐, 기복이는! 과연! 과연, 기복이 간다! 흐흑! 왜 이렇게 petrol을 σε다! 뭔가 하니까 안 나아 bbb4 의자 사랑입니다. 어떡해. 아 잠꼬대가 좀 고약하시네요. 희철 씨는. 오늘 촬영 없었던 걸로 하시죠. 야 너무 민망한데 이거. 아 저번 주에 이어서 방송폭이 또 나왔네요. 그 강아지 테스트가 있어요. 이 똑똑이 테스트가 있는 게. 오 똑똑이 테스트 한 게 있어? 이거를 몇 초 만에 이거는 2분 동안. 2분 동안 이거를 열어가지고. 찾는 거예요? 찾아서 다 먹으면 이제 천재. 아 강아지들이 그렇게. 아 주사위 같은 거에다 사이사이 간식 숨겨가지고 찾기 놀이 하잖아요. 맞아요. 기다려. 시작. 시작. 강아지 어떻게 찾을까요? 할 수 있을까요? 자 평온하죠. 냄새 맡았어 냄새 맡았어. 여기 여기. 건강아 파이팅. 건강아. 할 수 있어. 건강아. 건강이는 과연. 자 무슨 생각을 열까요? 아 아 이거. 정말 너무 깔끔하게 포기하네요. 이거 자립심이 좀 없네. 항상 주인이 다 챙겨주고 그랬죠. 네 저희 엄마 아빠가. 아 오냐 오냐. 네 완전 엄청 강아지들을 오냐 오냐 하세요. 여봐 이게 여러분 이게 너무 오냐 오냐 키워주면 안 돼요. 기복아 드디어 때가 왔다. 기복이는 되게 똑똑한 강아지라고 저번주에 그랬잖아요. 시작. 시작. 과연 기복이는. 자 기복이. 물어뜯고 나를 막. 그러지만 않았으면 좋겠는데. 화를 못 참고 상을 얻지는 않겠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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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쓴다. 어우어머. 얘가 발을 써요. 어깨 올라가기 시작하죠. 돌려 이렇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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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 간식을 열었어요. 크. 내가 가지. 기복이는. 크. 내가 가지. 이 정도면 어깨 올라가죠. 어. 기복이가 처음에 해보면 방법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손쉽게 탁 치네. 저거 저거 한 기술 좀 보세요. 와 대박이다. 어 하나 남았다. 오 놀렸다. 오 놀렸다. 끝. 40.58. 40.58. 야 복아 너 진짜 넌 대단하다. 야 복아 넌 진짜. 복아. 복아 점프. 복아 점프.